1. 인피니티 코리아 인피니티 코리아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들의 귀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캠페인과 함께 9월 한 달간 신규 고객 대상 특별 겸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이 실시된다. 해당 기간 내 전국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와 지정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16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제공하며 차량 입고 고객에게는 워셔액 무상 리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또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고객 대상으로 귀성길 장거리 운전에 도움을 줄 리프레셔 패키지를 증정한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차량 사고 발생 시에 고객들의 자차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고 수리 캠페인도 마련되었다. 10월 12일 금까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 중 5곳 서초, 성수, 일산, 대구, 부산에 사고차 입고 후 수리 시 사고 차량 무상 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사고차 수리비가 50만 원 유리 수리비 제외 이상일 경우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지원하며 최대 3만 원의 안전 귀가 택시비 영수증 증빙 필요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의 특별 금융 프로모션이 실시된다. 인피니티 전차종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선수금 50% 기준 및 고객이 직접 할부금액 Q30 선납금 30%에서 50% Q50 선납금 40%에서 50% 범위 내과 할부기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를 설정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부 프로그램이다. 마음대로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추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Q30은 월 최소 3만 원대 Q50은 월 최소 4만 원대 금액의 오너가 될 수 있다. 선수금 50% 상환유예금 50% 상환기간 36개월 기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총 15명 동반 1인의 당첨자는 9월 19일 고엑스 메가박스 포틱크 엠번에 초청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강승원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보름달처럼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9월은 인피니티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달이 되길 바란다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